당장 가요. 아 내가 왜 가? 정순아 나 홀마 못 산다. 우리 경제 어딨어요? 제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는 겁니까? 수정이 걔 미쳤다고요. 처음 말해봐 불러. 처음 갈 데 없으면 와. 그 여전히 쫓아. 그럼 내가 들어갈게. 사실은 사장님 어머님이 웬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. 물어봤는데 모텔에 갔다고? 봉순 씨! 그러면서 누구예요? 어머니 애인이셨던 거예요?